배움은 끝이 없고 교육 콘텐츠의 발전도 끝이 없네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위해 서울런이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 서울런을 검색해보세요. 대상을 선택하고 자격 확인을 거치면 바로 가입 완료. 에듀윌, 메가스터디를 포함해 총 8가지의 학습 사이트가 있는데요. 한 개의 교육업체를 선택하면 모든 강의를 무제한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서울런에서는 이럴 때 여러분들을 도와줄 멘토가 있답니다. 멘토링을 통해 학습관리, 진로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해요. 뿐만 아니라 로그인이 필요 없는 오픈 강의들도 많이 있으니 살펴보세요. 배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 누군가에겐 더없이 큰 세상이 펼쳐지는 곳 서울런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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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